자, 다하셨분들 어서오셨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. 예! 예! 원희 씨, 머스트리, 신의 선거, 단연! 예! 앞에, 강추 및 시간을 전하셨습니다. 예! 한 줄로 좀 서주시고요. 예! 예! 자! 앞에, 예! 박수 좀 더 크게! 예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아, 누가 몇 대겠나 보는구나. 자, 앞에 카메라를 보고 손을 좀 흔들어 주시겠습니까? 네! 자, 인사를 했습니다. 촬영! 인사! 예! 자, 달리고 보시겠습니다. 열심히 한 번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. 네. 다운로드 네. 어떻게 해요? 다들 잘생기고 이쁘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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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분을 소개해드리는데요.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신 분입니다. 구성진 가라카 마탈스러운 음색으로 대중의 애완을 달래는 가수 권일씨의 무대입니다.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.